재물에는 다섯 가지 재난이 있다 불이 따라다니고 물이 따라다니며 왕이 따라다니고 도둑이 따라다니며 상속자가 따라다닌다 이것이 재물에 들어 있는 다섯 가지 재난이다 재물에는 다섯 가지 공덕이 있다 재산에 의지하여 자신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돌보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돌보고 아내와 자식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돌보고 친구와 동료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돌보고 수행자와 성직자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돌보는 것이니 이것이 재물의 다섯 가지 공덕이다 재물은 다섯 가지로 쓰여야 한다 첫째 자신의 두 손으로 땀 흘리며 부지런히 노력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 재물로 스스로 즐기고 온전히 행복을 만끽한다 그 재물로 부모를 즐겁게 하고 처자식과 포용인을 즐겁게 하고 그들이 온전히 행복을 만끽하게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사용법이다 둘째 자신의 두 손으로 땀 흘리며 부지런히 노력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면 이 재물로 친구와 동료를 즐겁게 하고 그들이 온전히 행복을 만끽하게 한다 이것이 재산이 제대로 쓰이는 두 번째 사용법이다 셋째 자신의 두 손으로 땀 흘리며 부지런히 노력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데 이 재물을 불이나 구리나 도둑 등 나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그러한 손해로부터 자신과 재산과 행복을 지키도록 대비하는 데에 재산을 쓴다 이것이 재산이 제대로 쓰이는 세 번째 사용법이다 넷째 자신의 두 손으로 땀 흘리며 부지런히 노력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면 이 재물로 자신을 찾아오는 친척과 손님 그리고 조상에게 올린다 이것이 재산이 제대로 쓰이는 네 번째 사용법이다 다섯째 자신의 두 손으로 땀 흘리며 부지런히 노력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면 이 재물로 보시한다 특히 자신에게 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으며 인자에 지도록 일러주고 스스로를 잘 다스려서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는 수행자에게 보시하고 또한 행복한 경지인 천상으로 이끄는 보시를 행한다 이것이 재산이 제대로 쓰이는 다섯 번째 사용법이다 재산을 이렇게 다섯 가지 방식으로 써서 줄어들면 재산을 써야 할 곳에 써서 줄었으니 후회하거나 해석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다섯 가지 방식으로 재산을 썼는데 재산이 불어나면 사용해야 할 곳에 재산을 썼더니 당연히 불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재산이 쓰임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열심히 돈을 모으되 아낌없이 쓰라는 것이다 당신이 직접 좋은 것에 잘 쓰라 혹자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함부로 쓸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뭉쳐든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재물의 속성이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뻔 돈을 좋은 곳에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것이 나를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그러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불행이자 가난이다 게으르지 않는 사람은 현세에서 많은 재산과 보물을 얻고 저절로 그 복을 받으며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게으르지 않음이란 모든 착한 법을 닦아 익히고 착하지 않은 마음을 막고 보유하는 것이다 본인의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일은 지난 일로 두어라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결코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단지 교훈이었을 뿐이며 그것이 너의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일은 지난 일로 두어라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인 것이다 당신이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라 현재의 충실하라 기대를 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마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내려놓아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에 빛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사랑과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과거의 허물을 생각에서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자체가 길이다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이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고 현명한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적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하셨느니라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떠한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야만 한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바라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너희는 저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실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이라 모든 것은 더 덧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곧 지나갈 순간들을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을 접으면 달도 진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 지나간 일에 대해 언제까지나 번뇌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는 일을 두고 계속 걱정한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될 것이다 기도하는 사이의 시작이다 아멘 워